여러분 이제 제일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누가 1등인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1등이신 거 여러분 모두가 1등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애써주신 우리 심사위원장님 김희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심사평과 함께 등수를 발표는 아마 봉투 안에 있을 거고요 목사님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3년이죠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모임도 좀 정돈이 돼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좀 더 거룩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변장론님의 오늘 시 참 너무 좋았어요 참 밀가루 반죽하는 게 밀가루에다 물 붓는 거하고 물에다 밀가루를 타는 것에 대한 차이가 그렇구나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 김태수 지사님은 이제는 잔치나 이런 거 전문으로 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목소리만 좋았는데 이제는 표정까지도 어떻게 사실은 이제 구역 찬양은 올해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너무들 힘들어 하셨는데 또 막상 보니까 안 힘드신 것 같아요 좋으셨어요? 네 우리 호산나 1등은 발표 안 합니다 2등도 발표 안 하고 특등도 발표 안 하고 그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호산나 구역 같은 경우에는 25명 그 안에 250불이 들어있다 그러면 본인 내가 1등이고 그보다 조금 떨어지면 2등이고 근데 그보다 좀 넘었다 거기 특등인 거예요 늘사람 구역은 15명이었는데 그보다 좀 넘으면 1등이고 그런데 제발 하여튼 우리 구역자님들 거기다 돈 넣지 마세요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늘사람 구역 상은 분장부터 그리고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작사를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사 누가 하신 거죠? 김영민 장로님 장로님 혹시 짜장면 집에 가시면 장로님 싼 거 드지 마세요 분장부터 그리고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작사를 참 잘했습니다 어른들이 잘 아시는 구세어라 금수나 더군다나 요즘 국제시장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가사로 다른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시고 두 구역 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산나와 늘사람 구역에 주는 상 이름은 나이가 드셨잖아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프지 말고 굳세어라 성도들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빙솔 그룹 사운드를 하면 제일 힘든 것이 음악적인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능력인데 마치 70, 80 콘서트에 온 느낌을 주는 아주 상큼함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 목소리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만들고 김산호 집사님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주 사랑해요를 외친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빙솔 구역 우리 김산호 집사님이 한 테수면 괜찮은데 두 테수라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역에 주는 상은 다양함 속의 일치를 이룬 상 소망구역은 어르신들이 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곡을 그렇게 성공하셨습니다 성가복을 입고 나와서 하신 말씀도 그러셨지만 불같은 성령 나의 죄를 씻기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세 곡을 연속해서 연주한 것도 좋았지만 어른들의 꿈이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망구역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 꼭 성가대 하시기를 빌면서 주는 상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이미 성가대원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구역은 처음에 나와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겨자씨 구역을 보면서 알뜻보뜻한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맑은 미소가 있는 앞줄의 여자분들과 목석같이 서 있는 남자분들 우리 정집사님하고 손집사님은 입도 벌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표정으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였어요 그 앞과 뒤가 얼마나 부조화를 이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조함 가운데 절유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감동을 주는 앞에 얼굴을 보면 행복했다 뒤에 얼굴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그런데도 맞는 그래서 이 겨자씨 구역에는 부조화 속의 조화를 이룬 무질소 속의 질서를 이룬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양 구역은 무질소 속의 질서를 이루었던 겨자씨를 보다가 어린 양 구역을 보니 여기는 정말 질서가 잡혀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번에 느낀 곳은 선곡에 정말 많이들 신경을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린 양 구역이 그랬습니다 요즘 말씀 주제에 맞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모습에 정말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구역 상의 이름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품는 크리스찬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씨 구역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연소 주의자님을 모신 것은 정말 신의 한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삼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구역 식구들이 바다에 나가서 빛에 나가서 사진을 찍은 것을 뒤에 배경으로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중에 하나가 구역 식구들이 다 바다를 보고 있는 뒷모습을 찍었는데 저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렇게 찍었을까 저 장면인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제가 그냥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서 저분들은 분명히 유씨 구역답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뒤에 저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씨 구역은 조화 속의 최고를 꿈꾸는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모니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방주구역은 우리 한명의 집사님이 방주에 대한 설명이 참 좋았습니다 그 차표가 필요 없다는 두 스키 드라마도 참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방주구역을 보면 늘 작년도 이렇게 드라마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와 어른들에게 조화를 이루었던 것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구역에 맞는 찬양곡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주구역에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러나 공짜인 예수 그리소의 방주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 장례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역 찬양대회만 없으면 나 구역장 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머리를 쥐어짜고 막 너무 갈등하는 걸 보는데 이 신로한 구역이 늘 나중에 감동을 주는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본인이 안 나타나시고 우리 박신이 똘마니를 통해서 아픈 분들이 많지만 가장 똘똘 뭉쳐서 보내는 구역 신로한 구역을 칭찬하고 싶은 거는 신로한 구역에 누가 아프면 정말 이 구역은 벌떼처럼 가서 이렇게 좀 돌보는 그런 좀 끈끈함이 있습니다 유난히 아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사 자체가 공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희 권사님이 작년보다 좀 더 건강한 모습이셔서 감사드리고 송의학 집사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사순절에 알맞는 영상과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최고의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신로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죄인들인데 부르는 모습 속에서 용서받은 자유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로함 구역에는 최고의 죄인들이었다가 용서받은 자유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암목자 구역 인사를 했는데 인사 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양의 인사였습니다 뭘 나타내나 했더니 모양들을 다 양처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곡도 구역 이름에 맞도록 우리들은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들이 고백하는 10편, 23편도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저걸 잘 다 외우게 했나 했더니 우리 양인하 전사님 외우게 하셨나요? 양 전두사님의 지론은 양 전두사님이 영어를 잘하게 된 게 10편을 영어로 외우기 시작하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10편을 영어로 외우려고 애만 쓰고 있습니다 애만 쓰고 있는데 애 쓴다고 되는 것이 세상에 다 있는 건 아니다 저 애 있네요 또 김동천 장로님이 예수님으로 분장하신 선암목자인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선암목자가 제일 많은 숫자인데 연습할 때 우리 이성엽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선생님들이 존경스럽다고 저것들을 그냥 근데도 이렇게 모여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고 잘 만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53장에 있는 우리는 다 양이라고 했는데 선암목자 구역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각기 제각길로 가는 양이 아닌 예수님 말씀 잘 듣는 범생이상을 중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랄 구역인데 피아노 두 분이 같이 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참고로 저희 집사람 김현진인데 피아노의 내 손길 김성봉 집사님 지휘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곡을 성공했습니다 박준태 집사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이걸 과연 박준태 집사님이 하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곡을 성공했습니다 진검 승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진검 승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랄 구역은 60대 이하는 내려가 하면 아무도 안 내려가 우린 못 내려가 라고 하는 60대 이하가 한 분도 없는데 정말 매주 모여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하모니를 잘 이루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말씀드렸던 노래를 잘하는 것이 죄라면 미랄 구역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여기 왜 상 이름이 미랄 구역엔 안 붙어 있었죠 입력이 안 됐나요 여긴 여기 적혀 있는데 그래서 미랄 구역은 써서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주세요 네 집사님 그냥 제가 읽고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랄 구역 상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구역 찬양 대회를 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성사하는 우리 김영철 목사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영철 목사님을 다시 모실 텐데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목사님이 저 서대문구 은평구 맞나요 서대문구 그 다음에 연희동 43의 1번지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소리가 나다가 커지는 거예요 연희동이 나온 스타 와 시작 연희동이 나온 스타 와 서대문이 나온 스타 와 서울이 나온 스타 와 대한민국이 나온 스타 와 가난이 나온 스타 김영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신지 수년이 되셨는데 날마다 변해가시죠? 수고하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역 찬양제 할 때마다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뒤에 방송팀에서 일하시는 우리 준하 형제하고 저스틴 형제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많은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인사해 보시죠 유가 1등입니다 유가 1등입니다 유가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칠 텐데요 그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곳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구역 찬양 대회 날짜를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에 찬양 대회를 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 모든 구역이 은혜롭게 찬양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종이접기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1절, 2절을 가사만 먼저 한번 쭉 불러보고 그 다음 제가 율동을 할 테니까 같이 율동 따라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빨간색 종이로 종이 적기하지요 날 위해 붉은 피 흘리신 내 주님 감사해요 2절, 2절 예수님의 다시 사심 생각하여 하얀색 종이로 종이 적기하지요 사람들 위해 부활하신 내 주님 감사해요 우리 율동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빨간색 종이로 종이 적기하지요 날 위해 붉은 피 흘리신 내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예수님의 다시 사심 생각하여 예수님의 다시 사심 생각하여 하얀색 종이로 종이 적기하지요 사람들 위해 부활하신 내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 우리 배운 율동하고 같이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여 다시 한번 1절, 2절 율동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여 빨간색 종이로 종이 적기하지요 날 위해 붉은 피 흘리신 내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 생각하여 예수님의 다시 사심 생각하여 하얀색 종이로 종이 적기하지요 사람들 위해 부활하신 내 주님 감사해요 사람들 위해 부활하신 내 주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시고 또 우리 서로 연합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굳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기도문 하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